해결책 해결책 노노! 자기야 응? 자기야 너 사랑해? 응 얼마큼 사랑하는데? 많이 사랑하지 그니까 많이 사랑하지 얼마큼? 어제 너 퇴근하고 나서부터 집 끌 때까지 나한테 얘기한 적 있어? 나한테 말 걸었어? 실제로 그렇게 해? 너네네 너네네 실제 대화야? 어제 진짜 실제 상황이야 어제 같이 퇴근을 했어 같이 퇴근을 하는데 게임을 롤취채스라고 그걸 이제 네 나 진짜 진짜 되게 불쌍하다 연애 초밥 때 현상 본 적 있냐? 그러잖아 대화를 진짜 많이 했지 뭐라도 마음 살라고 한마디라도 뭐라도 한마디 해서 근데 왜 그렇게 변하는 거야? 난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아픈 거야 아 진짜 나 너무 아파 머리가 근데 이 와중에 진심으로 대화하지 않잖아 지금 문제야 그니까 넌 이거 왜 쓰고 있는 거야? 고쳐주는 거야? 아 천사로 교화시켰는 거야? 내 어항 안에 이미 잡힌 물고기인 거잖아 재희는 불쌍해 프레임을 자꾸 저기 시우지 마시고 프레임이 아니야? 그러면? 너의 별론 너의 별론으로 보내봐 어항 안에 잡혔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오래된 연인이잖아요 그 015이 안쪽 오래된 연인들이란 노래도 있어요 이게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 굳이 말로 어떤 걸 안부를 묻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나 모르고 말 못해 그냥 서로의 감정 상태 항상 공유하는 상태니까 굳이 말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약간 텔레파시라고 할 거네 너 너 진심이야? 이거 뭔 얘기를 해요 솔직히 어? 오래된 연인한테 그냥 같이 일상의 배화를 할 수 있지 내 감정을 공유할 수 있지 니는 왜 개쉽끼야? 나? 아 사실 개쉽끼야 나도 똑같은 개쉽끼야 천천히 씹어줬으니까 나도 개쉽끼야 왜 편들지 아 너 편이야 개쉽끼야 원래는 원래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정직성이 뭐야 근데 나는 그렇다고 봐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뭐 예를 들면 제이 앞에 두고 왜 자꾸 핸드폰만 하냐 근데 그거는 나 진짜 시청자가 보는 눈이 하나도 안 틀렸다고 생각해 사실 저희 여행 갔을 때 아 그때는 제가 왔을 때 좀 심하게 됐어요 요즘은 요즘은? 저 그때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해 오늘 같이 지하철 한 시간 반 타면서 핸드폰만 계속 몇 마디 있어요 지하철 타고 직관에서? 한마디도 안 있어? 한마디도 안 있어? 이거 찍어 이거 이거 앞에 사람 있어 이렇게 핸드폰만 이렇게 안 보고 핸드폰만 이렇게 안 나와 내가 이제 앞에 사람 있다 이렇게 하하하하하하하 카드 찍어라 카드 찍어라 핸드폰만 못 놔 일사개는 일사개다 이렇게 이 정도 난 애초에 무엇부터 생각했냐면 사랑하려고 물어보는 J의 그 상황을 만든 것 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내 평생 안 물어봐 니가 시켜가지고 상황을 많이 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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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한테 더 강한 것 같아요? 그것도 안 되는거야 남자들은 여자가 사랑하냐고 물어보는게 뭔지 알아? 날 사랑하지 않나? 이거야 그건 어떻게 해야해? 그렇게 안 물어보게 조회해야지 그 질문을 안 할 상황을 만들어야지 무적이네 평소에 대화하고 싶어 나랑 응 너무 애는 대화를 하고 싶지 다 맨날 해석을 하고 싶으면 무슨 대화하고 싶어? 그러니까 얘는 원초적인 거죠. 얘는 알아. 지금 모르는 척하는 거야. 아니 지금 어떤 프레임으로 가면 안 그러면 여자분들 쉽지 마세요. 난 너가 나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어. 난 이 프레임으로 지금 가려는 거야. 대화를 하고 싶지. 대화하고 싶지. 대화 주제를 꺼내보세요. 그러니까 이게 대화 주제 일석이지. 넌 제이랑 프로 맨 처음에 사귈 때도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대화 주제를 내가 원했지. 내가 대화하는 게 없는 거네.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. 아니 지금 대화하고 싶은 사람을 대화를 꺼내면 안겠어. 진짜로 내가 최근에 글을 봤는데 여자 친구가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제일 좋은 대답인 줄 알아? 왜? 사랑해가지고 글을 물어보게 해서 미안해. 얄무시하네. 얄무시하네.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을 그 워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을 확인받고 싶은 이유는 확인을 못 받았으니까잖아. 물어보러 봐. 사랑해. 사랑해. 내가 어떻게 지켜야지. 그 말을 하겠습니까? 내가 계실게. 왜 요즘에 외로워? 요즘에 내가 못 해준다고 하고 좀 데이트를 못했네.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. 자기야 너 사랑해? 나 부족해. 사랑해. 내가 사랑해. 내가 할게. 자기야. 너 잘 아네. 여자의 감정선을. 여자의 감정선을 정확히 알아. 여자의 감정선을. 여자의 감정선을. 아니 그냥. 얘는 아는 거야. 난 몰라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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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해봐 해봐 해봐. 몰입해서. 자기 핸드폰 재밌어? 오우 씨 정확해. 그. 어 표정. 아니 재밌냐고. 어 어 어 어 아니? 있잖아. 어. 자기는 날 사랑해? 여자의 감정선을. 여태까지 알려드렸어. 여태까지 알려드렸어. 여태까지 알려드렸어. 여태까지 알려드렸어. 하여튼. 제가 이 질문 딱 건넜어요. 사랑해. 자 봐봐. 사랑해의 서브텍스트는. 어 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 왜? 내가 뭐 너한테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. 있었니? 오오. 그렇지 그거지. 아니. 데이트하러 왔는데. 날개랑. 그걸 들고 보니까. 날개랑. 날개랑. 아 근데. 어 저렇게 돌아가니까. 뭔가. 저 약간 이제. 지랄하려고 가게 잡고 있었는데. 스름름 풀려. 뭔가 마음이 좀 풀려요. 맞아요. 그럼 이제 얘기할 거 아니야? 네. 일단. 섭섭한 걸 얘기해봐 이제. 아니. 데이트하러 왔는데. 핸드폰만 보고. 나랑. 예전에는 대화도 많이 했는데. 지금 거의 대화도 안 하는 거 같아서. 좀. 너가 변한 거 같아서. 좀. 아 그렇겠구나. 나였어도. 내가 너였어도.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 있겠다. 약간. 내가 안일해져서. 미쳤나 보다. 내가 순간적으로 핸드폰만 계속 보고. 그렇게 내 아무 생각 없는 행동이 너를 외롭게 하고. 더 나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. 하지만 내 진심은. 핸드폰을 하는 거보다. 너랑 보는 게 더 재밌고. 너가 나한테 더 소중해. 이제 핸드폰 안 보고. 너한테 잘할게.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? 오. 오빠 그러면은. 언제부터 앞으로 나 만낼 때 핸드폰 아예 안 할 수 있어? 그냥 이렇게 돼서. 아 내가 숙단적으로 실수했다. 숙단적으로. 어 저 남자한테. 아 그럼. 무슨 핸드폰이야. 앞으로 핸드폰 한 번만 더 하면. 우리 헤어지는 거야. 아 그럼. 그렇게 느끼게 해서 미안해. 너무너무 사랑해. 차라리. 니 로봇 핸드폰 또 할 바에. 그냥 대충 떼고 또 해가지고. 얘를 적용시키는 게 빠르다. 서로의 관계를. 뭐야. 핸드폰을 안 반져야지. 핸드폰을 안 반져야지. 핸드폰을 안 반져야지. 핸드폰을 근데 줄여야 되긴 하죠. 핸드폰을 줄여야 되죠. 그런 말까지 하면은. 당연히 좋아보고. 기억하세요. 예. 나 사랑해? 라고 묻는 거는. 넌 나를 사랑하니? 가 아니고.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데. 너의 마음은 어때? 이거야. 뭔가 서운한 게 있다. 응. 확인을 받고 싶으면. 확인을 받고 싶다는 게 뭐야. 응. 확인이 안 됐다는 거. 응. 그럼 누구 잘못이야? 네. 너 잘못이 좋아. 완벽하게. 완벽. 좋아. 고마워. 미윤생 tpppp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travers. 이거 하기 싫 goat. 하하하하하. 겁나 좋아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인기 άλλ have. One left. Come on. Unive since Votes. 조이 몇 외 Cر門yt teach. Heru. otiLi.